이야기 듣기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모자가 어디로 날아갔지? 글 송승주 그림 김종호 모자가 어디로 날아갔지? 항아리 뒤에 있나? 아니, 바둑이네. 마루 아래에 있나? 아니, 커다란 문에 보자기 아래에 있나? 아니, 버섯이네. 라디오 뒤에 있나? 아니, 머플러네. 어, 고양이가 잠잔다. 내 모자 찾았다! 토마읽 읽기 모자가 어디로 날아갔지? 잘 듣고 따라 읽어보세요. 모자가 모자가 어디로 어디로 날아갔지? 날아갔지? 항아리 항아리 뒤에 뒤에 있나? 있나? 아니, 바둑이네. 바둑이네. 마루 마루 아래에 아래에 있나? 있나? 아니, 아니, 커다란 커다란 문에 문에 보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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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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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아니, 아니, 버섯이네. 버섯이네. 라디오 라디오 뒤에 뒤에 있나? 있나? 아니, 아니, 머플러네. 머플러네. 어? 어? 고양이가 고양이가 잠잔다. 잠잔다. 내 모자 찾았다. 찾았다. 문장 읽기 모자가 어디로 날아갔지? 잘 듣고 따라 읽어보세요. 모자가 어디로 날아갔지? 모자가 어디로 날아갔지? 항아리 뒤에 있나? 항아리 뒤에 있나? 아니, 바둑이네. 마루 바둑이네. 마루 아래 있나? 마루 아래 있나? 아니, 커다란 문에 아니, 커다란 문에 보자기 아래 있나? 보자기 아래 있나? 아니, 버섯이네. 라디오 뒤에 있나? 라디오 뒤에 있나? 아니, 머플러네. 아니, 머플러네. 어? 고양이가 잠잔다. 어? 고양이가 잠잔다. 어? 고양이가 잠잔다. 니 띠